Q. 죽는 아이들이 1자라올리고 바빰다다다아 바빰다다다 바빠지요 딱 훌렸들는데 맘이 재는 좀 아닌 듯한 I will you hurry 잤딴래 머릿속을 이리 어리 어리 킹킹 소리 새롭네 모두 이따처럼 누구든지 원인 게어링 단팔레 온 하루에 워어 하다고 마라 지겹 다큐메일 때 바람이 지겹진 바람 밑에 남을 겹쳐 You were so big 백 później 워낙 돼겠어 이대로 no baby sorry 소녀기 놀란 줄지 이 노래? Oh baby sor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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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휴... 손을 잘지 않으세요? 어, 저요?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일단 오른손을 일단 이렇게 손톱을 자랑하는 손 맞아요, 이렇게 담으로 놓고 왼손은 이제 이게 헤드셋을 끼는 거예요 약간 음악을 듣는 거죠, 심취해서 이렇게 심취해서 하고 이제 리듬을 삘에 맡기면서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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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아니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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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roller에서 함께 보여줄 거 같아요 아우라가 선관 아니에요 아우라, 아우라 친구분들과 함께 하세요 친구분들과 이제... 팩탄보도 걸을 때 빨간색 빨간색 좀 있으면 준비하시고 바뀌느라 왜 그러지? 아우 황금하게! 빨리 한 번 좀 힙하게 드릴까? 네, 그럴까요? 한 개 만들고 이거 뭐가 있을까? 이거 쉽게 따라 했었을 겁니다 이거 또 포인트 있게 이거는 저희 테일리 춤 있죠? 옛날 샌드워스 선생님이 테일리 때 쳤던 그 복고 춤인데요 하나 둘 찍고 찍고 하나 둘 찍고 찍고 또 이때 어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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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었잖아? 어? 열었어! 내가 어머 한 거 열었어! 다시 부끄러워야 된다고 해서 알겠어요? 이렇게 좀 내리게 말아냈어 어! 수준이 너무 멋있잖아! 아! 안 돼! 좋은데? 둘, 셋, 셋, 넷 며칠째 몸만 때리네 주일 선수는 가자 나 잠깐 너도 난 불안해 Baby 난 아직도 널 사랑해 평소와 달리 별 의미 없는 나 가신 걸 이들뿐인데 다들 눈치를 봐 내가 헤어졌는지 Baby I... Baby I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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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포인트 한 번만 각자 좋아하는 파트 한 개씩 한번 보여주시죠 오! 파이팅 스타 오! 처음 안무를 봤을 때부터 좋아했던 안무가 있어요 음? 왜냐면 뭐였죠? 이렇게 탁! 끝난 연기 아! 파이팅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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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scrub 이거 진짜 연기같다 이거 진짜 연기같다 연이 진짜 좋아요 마지막으로 진짜 제 취핵파트인데 노래에서도 재취할 파트인데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너무 멋있어서 이걸 뽑았습니다. 저희 약간 저희의 합동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할아버지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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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저는 있어요. 저는 좀 작아 보이셨어요. 쿨하게 센처 타진만. 여기가 아주 강약 조절이 중요한 춤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연결돼서. 쉴 쉴 쉴 쉴. 여기까지 고갈이였어. 여기까지 고갈이였어.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. 아니요. 있어요 있어요. 저는 이제 이게 1절이랑 2절이 다른데 눈치를 봐. 아 너무 멋있어. 이번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약간 동작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. 그럼으로써 로켓펀치의 표정에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나 이렇게 해야 마지막이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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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캣이 봐봐 눈빛 봐. 얼마나 기대하고 싶으신지. 캣이 너무 기대하고 싶으신데. 오케이 파이널. 나는 세십 명을 또 풀어갈 수 있냐. 이거 생각했던 거 아니야. 마지막에 모여가 손 쓰러 낼 때. 아니 이거 했어요. 안 했어요. 언니가 했어요. 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. 휴기만. 휴기만. 휴기만 거기요. 도와주세요. 저서 있는 거 둘이. 아 소회랑 달도 두고. 너 여기. 오케이. 무슨 소리가 갑자기. 해외. 언니 너무 와있어. torn is. 미치고. 이러고 있지? 저희가 이렇게 계속 파트를 다 뽑아봤는데 최애 파트들을 여러분이 이제 패치 여러분께서 무대를 보실 때, 라운치배드를 들으실 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보심 후 들어주시면 더 감명 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생각은 알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그럼 여기서 끝? 그럼 우리는 무대에서 만나요. 네! 무대에서 만나요. 축하해요. 안녕! 바이바이! 안녕! 안녕! 어? 아 기참을 있더라고.